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해 메달 22개를 획득한 광주시 선수단을 축하하는 환영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 대회 광주시에서는 탁구와 양궁, 사격 등 5개 종목에 22명이 참가했고, 선수들은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5개, 동메달 5개로 총 22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한편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은 메달 145개를 획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3위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.